돌아왔다! 돌아왔다! 우리가 돌아왔다! 콤비콤 오늘 몇 월 며칠이니? 그래 2013년 5월 8일 5월 8일 제이협과 정국이의 로그 그래 그렇다 요즘은 너무 아프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내 지금 무릎을 보면 내 무릎이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 너무 아파 보여 보이는가요? 아 멍이 다 들었죠? 너무 아파 보여 정국이 상태는? 괜찮아요? 깔끔해 깔끔해 보여 너무 깔끔해 보여 살아있네 그래 요즘 이렇게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 너의 무릎이 독? 독은 나의 영혼은 모자예요 그래 그게 독이다 인마 너의 독이 되겠다 야 그래 오늘 하루가 어? 너의 무릎처럼 깔끔했니? 어땠니? 상의 무릎이죠 아 그런가? 아 나의 무릎처럼? 너의 무릎처럼? 응 나의 무릎처럼 어땠어? 오늘 하루는 지저분했습니다 그래 지저분했어 그래 춤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대의상을 입고 응 맞아 숨을 차는데 지옥이었다 지옥이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끔찍해 지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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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피곤해요 그럼 자러 가야지 그렇지 오늘의 로그는 끝! 끝!